이번에 힘든 일을 겪으셨어. 아들만 둘이거든? 이번에 힘든 일을 겪으셨어. 아들만 둘이거든? 이번에 힘든 일을 겪으셨어. 아들만 둘이거든?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일단 한번 만나봅시다. 너무 겁먹지 말고. 일단 한번 만나봅시다. 너무 겁먹지 말고. 일단 한번 만나봅시다. 너무 겁먹지 말고. 저는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나도 없어요, 만나본 적. 저는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나도 없어요, 만나본 적. 저는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나도 없어요, 만나본 적. 그날과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날과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날과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아무리 물어도 그저 죽는다 죽는다 하지마 그 말뿐이네요 아무리 물어도 그저 죽는다 죽는다 하지마 그 말뿐이네요 아무리 물어도 그저 죽는다 죽는다 하지마 그 말뿐이네요 두 아드님 차이는 어땠습니까? 좋았어요 두 아드님 차이는 어땠습니까? 좋았어요 두 아드님 차이는 어땠습니까? 좋았어요 우리 아들이지만 흠잡을 데 없는 애였습니다 수능 만점자로 서울을 돼갈 만큼 영재면서도 늘 겸손하고 따뜻하고 동생한테도 참 잘했어요 우리 아들이지만 흠잡을 데 없는 애였습니다 수능 만점자로 서울을 돼갈 만큼 영재면서도 늘 겸손하고 따뜻하고 동생한테도 참 잘했어요 수능 만점자로 서울을 돼갈 만큼 영재면서도 늘 겸손하고 따뜻하고 동생한테도 참 잘했어요 수능 만점자로 서울의 요한민국을 감사합니다.